코로나가 다시 또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집에서 크라잉노트 유튜브 라이브를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집에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방역에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드릴까 저희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. 7월 15일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보겠습니다. 저희가 평소에 잘 안 하던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때 시작하는 것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2가 시작하죠. 그때 방송이랑 같이 겹치는데 TV는 그걸로 틀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은 저희 크라잉노트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면서 보시면서 두 가지를 같이 느껴보세요. 아 까먹은 공격인데 이번 주 4회가 전데요. 1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걱정 마세요.